오늘 보면 이제 서울시 의사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사퇴 책임은 정부에 있고 전공의들은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의사의 이야기가 핵심 메시지가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경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6월 말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지금 내놓는 것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보다는 현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서울시 의사의 성명서에 보게 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공의 사퇴를 촉발한 사람은 바로 정부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일만 남았다.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엄중 경고지 않습니까? 엄중 경고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료개혁을 운운하며 전공의 복지 대책을 내놨지만 그 속내가 교모하게 이를 때 없다. 무슨 마음이 굉장히 치사한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그리고 전공의들에게 이런 불이익을 가능한 주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한 책임은 모두 다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에 다 넘기고 그게 이름부터 의사의 주장입니다.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가이드라인으로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황당하게 거지없다. 서울시 의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과대학 교육을 받았으니까. 훤히 알 거 아닙니까? F학장을 6업 시키지 말라. 1학기 못 받은 거 2학기 통합해서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 수십 년이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전망 보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을 접한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하지 않을 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물론 여러분들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이분들 이야기하면 엄살이 아니라고 봅니까? 복귀 안 한다. 복귀 안 하면 그 다음 카드가 뭐냐. 강제 복귀시킬 거냐. 그 다음 카드를 갖고 있냐. 카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게 되면. 모든 정책결정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오만이 지금의 혼란을 낳았고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기와 전공의 의대생 요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진정성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료는 도미노처럼 붕괴하고 정부와 정치권 책임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게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들 큰일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뭉개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문장으로 담을 수 있는 최고도의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기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디컬 타임스가 제가 의료 전문지 가운데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신문 가운데 하나 같아요. 메디컬 타임스 톱 뉴스가 뭡니까? 탄핵의 힘을 보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 농단 국정종사 청원 추진의 것이다. 전문 매가진이니까 전문 신문이니까 정부 사람들은 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서 여러분들 탄핵의 힘을 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메인 토픽으로 여러분들 처음 등장해서 이번에 처음 보는 겁니다. 저도 방송에서 탄핵 이야기를 입에 안 올리려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위기의 불씨 이렇지만 실제는 탄핵의 불씨인 겁니다. 그렇지만 탄핵이라는 단어를 제가 안 쓰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일면 톱 기사입니다. 메디컬 타임스에. 탄핵 힘 보태는 의료계. 의료 농단 국정조사 청원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 몇백만이 여러분 아마 청원에 참석할 겁니다. 지난달 제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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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와가지고 1,400명이 여러분들 1,140만 명이 동의를 얻었고 그것을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활용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의료계가 어떻게 하겠다.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도 2,000명 의대 정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의 여의를 지은 독단적 결정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2,000명 근거로 2,000공이 직접 거론되는 현상태를 의료 농단으로 봐야 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전의교협이 10일 발표한 대국민 성문조사에서 의료공백 책임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48.8% 정부 47.1%한 결과가 나온 등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2,000명 의대 정원 과학적 근거 공감대를 묻는 항목에서는 부정평가가 51.8% 긍정평가가 42%가 나왔다. 그래서 뭘 하겠다. 의료 농단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내겠다는 겁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관련 청원을 제기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는 7월 13일 전국 16개 시도의사의 회의와 전의교협 총회에서 이것을 의결할 것이다. 그럼 전부가 다 참석할 거 아닙니까.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여론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정부가 후퇴 중이고 국민 여론을 더 모아야 된다. 여론이 바뀌었으니 의대신 관련 소송도 승소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다. 수백만 명을 모을 가능성이 높죠. 전 여러분들 의료인들이 다 참여할 거니까. 의료 농단 청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불씨가 계속 확산이 되는 겁니다. 권자에 앉은 사람들은 하도 자리가 높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대단히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조기 여러분들 진화를 외쳤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두 시간 전에 실시된 건데 정부는 7월 15일자로 사직 여부를 확정짓고 전공이 9월 수련 특례를 적용해 전공이를 다시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이들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31%는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신 분이 63%나 되는 겁니다. 여기 답하신 분들이 의료인들처럼 현장을 정확하게 모르신 분이지만 건강의 상황을 미뤄볼 때 전공기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많다는 이야기는 그다음에 병원이 정상화가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과 교육이 정상화가 이루지기 어렵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집단유급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플랜 b를 갖고 있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플랜 b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미뤄보면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 왜 대통령이라고 이러면 탄핵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죠. 그동안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얻는 중에 비추셨고 다 두려워하죠. 자기 자리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